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성주군 벽진면 자산위에 있는 상전봉마을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 반듯한 집터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는데요. 자 우리 집터를 한번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길 타고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자 돌담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정겹죠? 이 돌담길. 이 마을에 지금 광역상수도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페수 정화시설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새소리 정겹지요? 자 오늘 소개할 집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장작은 이 집의 화목보일러, 보일러 떼려고 장작을 이렇게 쟁겨두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터는 작은 다용도 창구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하는 네모빤듯한 집터입니다. 자 우리 집터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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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하는 집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웃이 여사장님이 좋습니다. 나중에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오늘 소개하는 집터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지면 자산입니다. 부지면적은 99평입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여진 네모 반듯한 땅입니다. 좌향은 서향으로 짓든지 남서향으로 약간 털어가지고 건물을 앉히셔도 됩니다. 자 이웃 땅을 통해서 우리 땅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땅에 하늘이 다 들어오죠. 기존에 낡은 철거예요. 기존에 낡은 촌집은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상단에 건물을 앉히시면 되고 저 앞에 가야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서향으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저쪽이 남쪽이니까 가야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남서향으로 건물을 앉히시면 되겠다. 자 우리 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부 아저씨 오두배 소리가 납니다. 돌담 쫄깁다. 자 다시 우리 집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과나무가 굵직한 모과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써가 있고요. 요 향나무도 한 그루 써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집터인데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거 자 들어가보자. 자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앞에 이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뷰는 가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높게 해가지고 건물을 앉히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집터가 97평인데 집을 전용비 필요없어요. 집목이 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땅은 보자 저거 앞에 저 다용도 창고 없어야 되는 비용 좀 들겠고 다른거는 뭐 손댈게 없습니다. 기초공사 높게 해서 건물은 총 38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비 없습니다. 돼지기 때문에 좌양은 지금 정면에 보면 서양인데요. 이쪽으로 조금 남쪽으로 좀 틀어서 남서양으로 건물을 앉히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상수도 인입가능하고 하수도 배관은 옆집의 어르신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수도 배관을 어르신하고 협의해서 저쪽을 빼든지 분명히 도로 밑으로 하수도 관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옆집의 어르신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성주읍에서 오는데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이곳에서 대구까지 한 40분 50분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앞에 이 다용도 창구는 없애야 됩니다. 담도 좀 무넣고 뭉개버려야 돼. 그래야지 차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겠고요. 저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앉히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가 조용하다. 뷰도 좋고 여기서 보는 뷰가 정말 일품이다. 이곳은 상전복하는 마을입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상전복마을입니다. 나중에 우리 집터를 구경하러 오실 때는 제 차가 서 있는 상글에다가 차를 파킹시켜 놓고 좌측을 걸어 들어오면 바로 오늘 매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가 좋다. 이 동네가 인기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집터 나오면 진짜 바로 콜인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 반듯한 집도 소개를 마치도록 하구요. 부동산 꿀팁도 참한 매물, 멋진 매물 많이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번째는 2,2,3,6,4,5,5,0,4,5,5,5,5,6,7,5,7,5,6,5,3,7,6,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